네, 이번 시간은요. 코스닥 시장 내 유망 기업을 찾아보고 거기에 따라서 전략도 세워보는 시간이 되겠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의 이상원 연구원님, 오늘도 스튜디오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미국 증시가 휴장이었잖아요. 우리 시장은 이제 뭔가 큰 변화 없이 이렇게 다음 모멘텀을 뭐가 나올지 이렇게 좀 기다리고 있는 분위기인데 여전히 그 섹터 순환매 속에서 종목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제가 계속 나와서 한율 지표에 대해서 주목하라 계속 말씀드리는데 한율이 주목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펀더멘탈의 선행 지표로서 가장 빠르게 반영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 하반기 때 1,400원까지 올라오는 여러 가지 신용 리스크도 있을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반영이 됐는데 올해 1월 달에 들어와서 1,250원 밑으로 내려오면서 강력하게 외국인 매수가 들어왔습니다. 그만큼 펀더멘탈에 따라서 외국인이 매수하든지 매도하든지 그걸 한율을 보고 결정하기 때문에 한율 지표가 중요하다. 그런데 최근 2월 초 들어와서 1,250원 위로 급격하게 지금 상승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금 외국인 수급에 영향을 미치면서 2월 들어서 급격하게 외국인 매수가 좀 완화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한 1,300원 근처까지 가면서 외국인 수급들이 어제와 마찬가지로 별로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율을 조금 예측해보면 목요일 날 금통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통위를 앞두고 이벤트 프레이, 단순히 수급 쪽으로 이벤트 프레이를 하는 거면 다행이고 아닌데 우리의 펀더멘탈에 대한 제조적으로 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감으로 한율이 오르게 되면 좀 시장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번 주 목요일 날이 좀 중요하게 변곡점이 좀 될 수 있다. 그렇게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재 시장 흐름에 대해서 좀 짚어주셨고요. 오늘 준비해 오신 기업이 KNJ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KNJ는 디스플레이 제조 회사 정도를 알고 있는데 어떤 기업인가요? 이 회사 2005년에 설립해서 아까 사회자분께서 말씀하셨듯이 디스플레이 제조 장비, 웨지 글라이더라든지 검사 장비라든지 그런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다가 2010년부터 신규 사업에 진출하기 시작해서 신규 사업은 반도체용 웨이퍼의 소모품 부품인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 링을 제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 매출 비중으로 보면 디스플레이 부분이 한 49% 정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지금 반도체용 소모품 부품이 한 51%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 오늘 KNJ를 들고 오셨습니다. 매출 비중 어떨까요? 한번 알아볼까요? 매출 비중은 어떻습니까? 지금 아까 바로 말씀드렸고 작년도에 그다음에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 링 역할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식각 장비, 에칭 공정 중에서 반도체 공정 중에 여러 가지 있는데 그중에서 중요한 공정이 에칭 공정입니다. 그래서 에칭 공정 중에서 식각 장비 내에 프리즈마를 웨이퍼 안으로 모아주는 역할이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 링이 하는 역할이고 그다음에 프리즈마의 밀도를 안정적으로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요즘 이런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 링이 수요가 확대되는 요인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디랭 같은 경우는 미세화 공정이 지금 많이 지속되고 있고 그다음에 랜드 같은 경우는 적층으로 많이 쌓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세화 공정과 적층 쌓을 때는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 링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점점 수요가 지금 확대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저기에서 2016년부터 이 회사가 H사로부터 처음으로 납품을 시작을 했고 2021년도에는 삼성전자의 납품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항우 매출 상승을 좀 이끌을 거라고 보고 있고 디스플레이 업체에서 반도체 소모품 업체로 변신하는 그런 부분이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SIC 포커스 링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앞서서 이제 매출 비중 얘기해 주셨는데 작년 기준으로 이 SIC 링이 있잖아요. 이게 작년 기준으로 이제 50%가 넘었다고 하셨는데 매출은 어떻게 계속 잘 나오고 있습니까? 그렇죠. 올해 같은 경우도 지금 예상되는 부분이 뭐냐면 아까 이제 2021년부터 삼성전자로 납품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게 H사부터 시작을 했고 그다음에 2021년부터 삼성전자로 납품을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좀 늘었습니다. 신규 매출처 확대로 인해서.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도 그 신규 매출처 확대가 계속되면서 매출 성장을 이끌 것 같고 그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그 반도체 장비 반입이 지금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KNJ 실리콘 카바이드 포커스 링에 대한 수요가 중국 쪽에서도 확대가 되고 있어서 올해는 신규 매출처 확대 플러스 중국 쪽 매출 확대. 그런 것들이 이제 이쪽 반도체 소모품 부품의 매출을 그림에서 보듯이 상승을 이끌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포커스 링 매출이 계속해서 지금 올라가는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올해도 이제 기대를 좀 해볼 수 있을지. 그리고 이에 따라서 이제 그 SIC 링 있잖아요. SIC 링 업체로서 어떤 재평가를 좀 받을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또 생각하시나요? 그 매출 비중 보면 2020년 이전에는 당연히 디스플레이 장비 매출이 비중이 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스플레이 장비에 대한 밸류액션을 매기는 거죠.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2020년 이후부터 매출처가 다변화되면서 작년 기준으로 거의 반반시 정도 올라왔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제가 예상하는 거는 반도체 쪽 소모품 부품이 거의 한 63% 정도까지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고 내년도, 내후년 가면서 거의 70%, 80% 수준까지 올라올 거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그다음에 영업익률도 높습니다. SIC 부품 자체가 영업익률이 높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할 때는 반도체 소모품 부품 밸류에이션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 비중이 커지면서 그래서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이 분명히 가능하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SIC 포커스 링 업체가 전 세계적으로 볼 때는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TCK가 있고요. 우리나라 업체만 거의 있고 좀 다른 게 뭐냐면 비포 마켓이랑 애프터 마켓이 있는데 비포 마켓 같은 경우는 장비 내에 장착해서 나가는 거고 애프터 마켓은 아까 하이닉스라든지 삼성전자가 직접 구입하는 겁니다. 그런데 KNJ는 지금은 애프터 마켓 직접 삼성전자라든지 하이닉스가 직접 구입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런 시장에서 다시 비포 마켓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지금 절대 강좌는 TCK가 절대 강좌고요. 그래서 KNJ는 디스플레이에서 반도체 소모품 업체 그다음에 밸류에이션을 더 많이 높여줄 수 있는 거는 영업익률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해로 거듭할수록 밸류에이션의 리레이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KNJ 연간 실적도 올해는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올해 그런데 단지 이렇게 매출은 올라가는데 영업이익에서 조금 많이 올라가지 않냐 그렇게 또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작년도에는 디스플레이 쪽에서 영업이익이 좀 났었는데 제가 추정할 때는 올해는 한 BP 수준으로 했기 때문에 원래는 이쪽에서 영업이익이 훨씬 많이 증가됐는데도 불구하고 영업이익이 증가가 조금 적게 보일 수는 있지만 내년부터는 훨씬 더 매출이 올라가면서 수익성이 훨씬 더 개선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증권사에서는 이제 목표주가 어느 정도로 보고 있나요? 그 증권사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제가 이제 쓴 높아지고 NR로 했고 앞으로 이 매출이나 여러 가지 부분이 이제 가미가 되면 앞으로는 뭐 저도 목표가를 낼 수도 있고 안 낼 수도 있겠지만 그거는 항우를 지켜봐야겠다. 그리고 저는 이제 NR로 냈기 때문에 다른 증권사가 무슨 목표가 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은 KNJ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나눠봤습니다. 하이투자증권 이상원 연구원님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